국민의힘도 총선 패배에 얻어 빨리 수습을 해야 되니까요.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당선인 108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또 직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함께 우리의 결의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수순이겠지만 국민의 미래 비례의 성정당과 합당하면서 당선인 108명이 오늘 국회에 모여서 저렇게 선서를 했는데요. 그리고 윤재혁 권한대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서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관리형 비대위인지 아니면 혁신형 비대위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부담은 되지만 원내대표께서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게 지금까지 연속선상에서 모든 그런 과정도 다 아시니까 이 일을 맡아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일부에서는 윤재혁 원내대표가 가는 게 맞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변화하고 반성하고 사죄, 자성의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해요. 이거 순리대로, 이게 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안정적으로 관리형 비대위 가자. 윤상현 의원 얘기는 뭔가 새 얼굴이 필요하다, 강재현의 변호사님. 어떻게 지금 오늘 사실 당성인들 다 모였는데 별다른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김기현 당대표가 과거에 사퇴를 하면서 윤재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대표와 같은 급의 비대위원장을 거의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 체제가 되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사퇴를 하니까 결국에는 윤재혁 당대표 권한대행이 다시 당의 큰 어른으로서 돌아오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윤재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원내대표를 다시 다음 달 한 10일 정도까지 해서 선출을 하고 그 이후에 새로 지도부를 꾸려서 거기에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을 한다면 지금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원내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5월 29일이면 임기가 끝나고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5월 10일 정도에 새로 선출을 했을 때 그때 선출했던 21대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또 어느 일부분은 다음에 22대 국회에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때 원내대표는 또 그대로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약간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수습 과정에 있어서는 윤재혁 원내대표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아마도 중심이 되는 것은 지난번 김기현 대표를 했던 전당대회에서 당심 100%로 룰을 변경을 했었거든요. 기존에 이준석 전 대표와 나경원 후보가 붙었던 전당대회에서는 당심이 70% 그리고 일반 민심이 30%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대표 뽑을 때 당신민심을 얼마나 섞어서 또 여론의 향배를 더 국민의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당신보다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고요. 유현정 의원님 짧게만요. 벌써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번째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벌써 네 번째인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 대한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지만 강정관계를 어떻게 다시 제대로 성립하느냐,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용산 대통령실과 관계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일단 지금 여당이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역대급 참패를 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민심이 어떻게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충실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정말 이제는 정상적인 당 지도부가 와서 당을 개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로 이제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중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뭔가 자생적인 어떤 정당 체제, 이거를 키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 정책 기능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당의 어떤 긴장도도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선거 과정에서 보니까 당 조직이 거의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걸로 비춰봐서 새로운 지도부가 이런 총체적인 어떤 내부 개혁을 해야지만이 어떤 선거 한 번 또 뭐 여러 가지 외풍이 있다고 해서 당 지도부가 황확 바뀌는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저 당선인 총회에서 낙선한 사람들 얘기를 좀 들으면서 우리는 백선을 만들자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일괄도 한 명의 당선인들이 발언을 통해서 세신책들을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그 취재된 내용 바탕으로 저희가 내일도 국민의힘 내부 상황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